여기가 입구입니다 화인 제라룸 성지 화인에 왔습니다 화인 22일하고 23일까지 논답니다 참고하세요 당신은 언제나 남의 편인 남편 왼수인 내 남편 오늘도 내 말은 개무시하고선 잠만 잠다네 당신은 언제나 남의 편인 남편 왼수야 이 왼수야 누구가 늙었어 힘 빠지면 보자 후회할 거야 이제는 안 참아 안 참아 삼식이 내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왜 모르니 이럴 땐 어디라도 떠나고 싶은데 할 데가 없구나 굉장히 실세야 하루같이 살았네 밥순이 존재감제로 나 이제는 안 참을 거야 내게 잘해 당신은 언제나 달라워만 하는 왼수인 옆편에 오늘도 외식을 하자고 하고선 사우나 같네 당신은 언제나 자기 편 옆편에 왼수야 이 왼수야 자기가 아직도 이쁜 줄 착각하나 전 이 왼수야 그래도 난 가장 한집의 큰 기둥 내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왜 모르니 이럴 땐 모든 걸 때려치고 싶은데 가장의 어깨가 된 장 뭐 봤구나 나 무슨 같이 살았네 돈 버는 기계로 사네 나 이제는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 내 사랑 삼식이야 내 사랑이 업혔네야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당신은 언제나 남의 편인 남편 왼수인 내 남편 오늘도 내 말은 깨무시하고선 잠만 잠단해 당신은 언제나 남의 편인 남편 왼수야 이 왼수야 누구고가 늙었어 힘 빠지면 보자 후회할 거야 이제는 안 참아 안 참아 안 참아 삼식이 내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왜 모르니 이럴 땐 어디라도 떠나고 싶은데 할 데가 없구나 굉장히 내 실세야 바보같이 살았네 밤순이 존재간제로 나 이제는 안 참을 거야 내게 잘해 당신은 언제나 달라고만 하는 왼수인 여편에 당신은 언제나 달라고만 하는 왼수인 여편에 당신은 언제나 자기 편 여편에 당신은 언제나 자기 편 옆에 왼수인 여편에 당신은 언제나 자기편 옆에 왼수야ahiwan 왼수야 이 왼수야 자기가 아직둑이 내가 아직도 이런 일 driver